예를 들어서 내가 왜 때려? 힘을 받은 겁니다. F는 MA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게 얼마나 쪼그라들었고 작용 반작용입니다. 규철이가 미민으로 때리면 미민으로 규철이를 때린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는 어떤 강의를 듣게 되죠? 저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학 파트. 데이나믹스! 오 뭐야 어떻게 알아? 오 맞아요 맞아요. 1단원 역학 파트. 지금 물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킬러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어려운 거? 이거 오늘 수업 들으면 20번! 발가락으로 푸는 거 싹 가는? 이거 찍으면 싹 가는. 발가락으로 찍으면 되죠. 어젯간에 뭐 어젯간에 뭐 15번이니까 그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의 어떤 그 맛을 보는 취지인 거고요. 물리의 맛! 물리는 이제 이런 맛이구나. 근데 맛을 보면 아 쓰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할 텐데 어제부터 수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규철의 방송으로 인해서 수능을 접수할 친구들이 파트에서 물씨로 물리 선택 탓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본인 하던 과목 선택해야 되지 않나? 물리를 그렇게 바꾸면 무슨 뭐.. 이걸 안 받아줘? 그래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물리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물리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0단원이라고 얘기해서 교과 과정에 넣는데 0단원 물리의 기본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처음엔 단위에 대한 이해, 물리량에 대한 이해. 그 중에서 물리량에 대한 이해를 조금 얘기할 건데 그게 뭐냐? 벡터랑 스칼라.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수법한 벡터, 스칼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와 너무 배우고 싶다. 벡터하고 스칼라? 하... 하...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내용은 이제 움직이면 운동이라고 하죠. 얼마나 갔냐 아니면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가냐. 오 너무 재밌어. 앞으로 더 빨리 갈 거냐 더 느리게 갈 거냐 지금 가는 그 속도 그대로 갈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갔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동거리와 변이로 나누는 정도의 이야기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존하는 물리 1타 강사 라고 할 뻔. 물리 1타 강사 질주하고 있는 이규철 강사의 물리수업 듣기 전에 랩 한 번. 농담이고요. 오늘은 물리 강사 이규철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수업.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죠? 그 이제 물리라고 하는 건 대단원 3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단원 4단원이 빠지고 대단원 3개 중에서 역학, 전자기, 파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킬러는 다 어디 모여있다? 1단원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에 다. 질문 있습니다. 네 벌써요. 역학이 무슨 뜻이에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받은 겁니다. F는 MA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게 얼마나 쪼그라들었고 작용 반작용입니다. 규철이가 미인민으로 때리면 미인민으로 규철을 때린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뉴턴 운동 버치기. 너무 잘 이해 돼요 선생님. 그렇죠 난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는 게 역학이고요. 역학의 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동력학 관련된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기체가 주인공이 되면 연력학 아니면 내가 이제 속도를 막 빛의 속도까지 끌고 가겠다. 특수상류성 이론 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안슈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두 가지. 단위라고 하는 거. 물리에서 우리가 쓰는 단위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니 미누의 키는 169cm다. 그러면 그 cm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170 넘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재수업 와서 들으시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리량. 학생이 이렇게 할 거야. 네. 아니 네가 부러뜨려. 아니 선생님.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물리량이 뭐냐. 물리에서 말하는 모든 양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이 물리량을 우리는 뭐로 나누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벡터 스칼라로 나눕니다. 벡터. 벡터맨. 그 벡터맨을 할 때 벡터가 또 맞다고 한다면. 우기는 겁니다. 잘 몰라요 사실. 아니 참. 맞지 않을까. 차이점이 뭐냐. 우리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은 온니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니 미누 몇 킬로냐. 미니 미누 40kg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미니 미누의 질량. M이라고 표기하면. 질량은 뭐냐 하면 지구에서 재도 달에서 재도 목성에서 재도 항상 일정한 값이 질량이고요. 무게는 지구에서 재는 거랑 달에서 재는 거랑 다른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서 힘입니다. 힘. 세트제곱. 맞습니다. 방향성이 있냐. 미니 미누가 58kg을 할 때 동쪽으로 58kg. 서쪽으로 58kg. 이런 쌉소리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질량은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이다. 크기만 있는 스칼라 물리량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 크기 말고 또 뭐를 가질 수 있냐. 방향. 그쵸. 안 나게. 크기랑 방향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제 벡터라고 한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형. 시간. 시간은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벡터. 왜 벡터죠? 시계방향이고 시계 반대방향이 있잖아. 자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벡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막 미래 과거 이런 게 있잖아. 타임머신 이런 거. 과거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전방향이에요. 전방향. 그에만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벡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뭘로 취급한다? 스칼라요? 스칼라요?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개념은 뭐가 있냐 하면.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주요한 물리량이 뭐가 있냐. S라고 해요. 얼마나 갔냐. 그 운동하는 물체가 얼마나 갔냐 라고 하는 S라는 물리량. 얼마나 빠르게 가냐 라고 하는 V라는 물리량. 뒤에 있는 A라고 하는 물리량은 앞으로 더 빨리 갈 거냐 앞으로 더 느리게 갈 거냐.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 S라고 하는 가장 기본 물리량.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이 물리량을 갖다가 스칼라 개념과 벡터 개념으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갔냐라는 걸 그 단 거리만 크기만 따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동거리라고 하죠? 이동거리라는 물리량과 벡터로 이 얼마나 갔냐를 따지면 뭐냐. 변위! 자 변위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변위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나 갔냐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다? 이과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스칼라, 어머씨 벡터 이런 말 갖다가 끼워 넣으면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과틱하다라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스칼라가 58kg야. 오늘 스칼라가 12시네. 오늘 나는 동서남북 벡터야. 죄송해요. 우리 변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얘기해. 변한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갔냐가 궁금한 게 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우 민우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갖고 오면 디귿자형 트랙을 하나 갖고 올게요. 디귿자형 트랙이요. 민우가 움직입니다. 어? 민우 이거 달리는 거 어떻게 그리지? 어? 지현이 대가리가 너무 큰데요? 아 씨. 현실 고증입니다. 민우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민우가 달려서. 뭐야 이거 머리 왜 빠져나가. 팩트랄까.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뿔뿔뿔 가서 왼쪽으로 뿔뿔뿔뿔 가고 있는 민우의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6m. 6m가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2m, 위쪽으로 2m, 왼쪽으로 2m를 다 더해주면 몇 미터? 6m가 이동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빵! 개소리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변위를 달려서. 2m. 2m입니다. 맞아요. 내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 최종 위치까지 얼마나 갔냐고 해서 2m라고 미미미누 형처럼 대답하시면 틀립니다. 아니 근데 이.. 형 못 맞출 거 같아. 아니 못 구해. 2m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벡터랑 스칼라를 구분하기로 했잖아. 변위라고 하는 건 벡터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알려줘야 돼? 무조건 방향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2m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변위를 갖는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여기가 지금 물리 전체 물량이 몇 %라는 걸까? 0.2% 조금 사기차 좀 풀려서 얘기해봐. 2% 5% 5%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이 물리 전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 와! 와! 정말요? 와! 진짜 물리 쉽다. 야 오늘 땀까지 여러분 뻘뻘 흘려주면서 강의해줘. 우리 철희한테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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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3% 정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30시간 해가지고 완강을 때리는데 그중에 1시간 정도 분량을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해서 기본 내용들을 좀 다뤄요. 여러분들 물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물리 진짜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달까?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